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수변전 기기에서의 변전 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일반적인 구성하고 요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배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배전반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DSP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개념 정리가 빠르고요 그래서 이 테이프는 중간중간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나중에 중간중간 재반복해서 보는 것은 봐더라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먼저 한 번을 쭉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할 때 다시 한 번 그 강의를 다시 한 번 빼보는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자배전반을 들어가 버리면 앞에 DSP를 듣지 않으면 이 전자배전반을 이해하는 상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이 전자배전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 강의의 DSP와 개장제어 설비 쪽에 강의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테이프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 강의한 내용입니다만은 우선 수변전기기에서는 전압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수변전기기가 고압반이 몇 면이다, 특고압반이 몇 면이다, 저압반이 몇 면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전자반적인 걸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kg 미만은 보통 저압으로 공급을 하고 100kg 이상에서는 대개 공급전압이 500kg 이하에서는 3300V나 2900V를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500kg 초과하는 것은 22900V를 우리가 공급을 받죠 우리가 66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공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00V, 3300V, 3400V, 2900V하고 10MV가 넘으면 지금 154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대전선에 따른 공급전압에 따른 전압에 따른 공급전압의 최대 용량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900V를 보통 10MV, 많게는 12MV까지도 가능한데 이런 식의 용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전방식에서 보면 앞에 스포트넷목 할 때 다 봤던 내용인데 1회선 수전과 2회선 수전, 루프 수전, 스포트넷목 수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수전 방식 분류는 우리가 스포트넷목 시스템에서 다 봤던 건데 지금 이걸 다시 보는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1회선 수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특고 한 면, 변학기반 한 면, 2차 반 한 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공학반까지 하면 아마 이게 소규모 같은 면은 3면 가지고 해결될 거다 이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 3면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1회선 수전방식하고 일단 스포트넷목 수전방식을 비교해서 보면 수변선 기기면이 몇 면이 필요한가만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메인 네트워크 프로텍터 차단기가 각 라인에 한 면씩 그다음에 변학기반에 한 면씩 그리고 2차 차단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MOF하고 또 2차 차단기가 한 면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걸 한 면씩 찾아가게 되면 보통 한 기다에 4면 그래서 4면 해서 3개 회선을 받으면 12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용량이 같더라도 여기 3000km를 수전하는 거고 여기도 3000km를 수전하는 용량을 갖었더라도 여기는 3면이면 되는 거 같다가 여기는 12면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면수를 가지고 보는 것은 이렇게 구성 휘다에 대한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보고서 면수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루프 수전 방식과 평행 2회선 예비 수전 방식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면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대한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1호사를 받으면요 1호사를 받게 되면 한전에 1호사를 줄 수 있는 변존소부터 그 수용가까지의 전용 선로의 공사비를 다 얻어져 있어요 한전에 공사비를 납입을 한 다음에 여기 책임분계점이 되면 책임분계점을 풀뜨려가지고 이 앞에는 이걸 얻어져 있어요 한전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한전재산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거는 민영화가 안 됐을 때 이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민영화가 되면 민간회사가 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방선로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변해져야 되죠 이 수용가에서 원하는 공급점에 원하는 시점에 되면 이쪽 전원공급 측에서는 이 선로를 전용선로를 다 깔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시대적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고적으로다가 그리고 책임분계점의 결정은 고압수전회 같은 경우는 OS라든지 AS를 인입구에 설치해가지고 그 부분을 책임분계점으로 하고 특고변전수전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이 3000km 미만 있을 경우에 책임분계점에다가 COS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2.6mm의 동선으로 직결을 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COS가 휴지 개념이 아니고 DS 개념입니다 거기에 책임분계점을 둔다는 얘기죠 3000kW 이상에서 7000kW 이하에서는 인터넷다 스위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7000kW 초과하는 경우에는 섹셔널라이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부터 책임분계점에다가 구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66kW를 쓰지 않습니다만 이고사 같은 경우는 라인 스위치 인입 들어오는 라인 스위치를 나와가지고 그 라인 스위치서부터 책임분계점에다가 놔놓고 수용가와 한전측의 책임 권한을 구분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서는 앞에 전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보통 2.2.900의 가공은 이제 보면 32스케아, 58스케아, 95스케아 가공은 되게 58스케아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2.2.900에서의 가공은 ACSR 58스케아를 많이 쓰고 지중해에서는 2.2.900에서 CNCV의 60스케아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전 시스템의 선정에서는 단일무선 똑같은 용량이라도 단일무선을 하게 되면 이 변화, 이 수변전 배전반이 죽어지죠 그래서 단일무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면, 여기 차단기 한 면, 변화기 한 면 2차 차단기 한 면이면 여기까지가 보통 한 세 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간단한 간이 형식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겠다 좀 이중모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방식이라도 세 면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세 면씩 포진을 시키고 그리고 모선에 부스가 중간에 들어가는 면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면수가 더 추가로 증가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설비비가 상당히 비싸지는 면수가 벌써 많아지면 면적 증가하죠 공사비 증가하지 그리고 배전반의 면수가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섹션을 가진 경우가 이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 중층 빌딩, 그러니까 20층에서 30층 정도가 되게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나누고, 여기 나누고,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 배전반들 나누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완라인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완라인 다이어그램을 나누고 점선으로 해가지고 배전반, 특고반과 저압반, 고압반에 대한 면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이볼테이지 하면 하이볼테이지 HV, 제로완서부터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제로완석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전반의 표시를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의 면수를 결정을 하죠 배전반의 종류 및 기능은 배전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고압배전반은 특고 배전반까지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특고나 고압배전반, 조압배전반으로 내려와서 동력제어반과 분전반, 감시제어반과 계기반과 조작반 이런식으로다가 우리가 배전반의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고설비에서의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시스템에서의 역할과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특고설비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특고설비의 배전반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에프, 차단기, 보호개전기 거기 뒷면에 후면에 부스닥트 또는 부스바 이런것들이 이제 안에 포진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기는 이제 뭐 VT, 이거 PT라고 합니다만 암베아메다, CT 이걸 해가지고 볼트메다하고 암메다 이런 경우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경보기능 이런것들이 대부분 들어갈겁니다 들어가가지고 특고반을 이룬다 이거죠 특고반을 이루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 인털하우고를 위해서 이제 리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더 들어가는 부분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cdpt 하고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미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볼테이지 트렌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죠 볼테이지 디바이스라든지 이런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접지난로에서는 이제 기기측에 화면에 설치가 되고 상부에서는 뭐 조명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수전반의 기능도 아까 특고 기능과 같은 별다른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특고수전반은 크리런스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다르고 고압 배전반은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은데 그 안전거리를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이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 가지고 규모가 조금 작아질 뿐이지 그 들어가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유합니다 변압기반은 지금 이제 기본 기능은 변압기를 수납하고 여기에 온도계라든지 뭐 이런 방열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전술공업전을 가보니까 일본은 배전반이 이렇게 특고반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변압기라는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하부에다가 변압기를 몰드 변압기를 이렇게 뉘어 가지고 놓고요 삼상 변압기를 그리고 뉘어 놓고 뉘어 놓고 차단기를 여기 2단원으로다가 아주 축소시켜 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면 세면에 처리가 될 걸 갖다가 한면에 처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추측이 되는 전자배전반 쪽에 역할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배전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데 종합배전반은 이제 뉘에이라든지 보호계전기 쪽에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분전반은 뭐 전자배전반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만 일반적인 말단 휘다에서의 부착되는 배전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다가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어요 콘덴설판이 있고 배전반의 이제 일반 사항에서 구조화하고 그리고 전력 차단기가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왜 집어넣냐면 일반 배전반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 스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항목에다 넣는 겁니다 모섬 및 제어회로 들어가죠 그래서 상의 극배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극이냐 부극이냐 앞면이냐 후면에다 넣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리고 온도 상승도 이제 최대치와 최고치 해가지고 앞에서 강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선과 접지 모선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제어 배선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성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 계기용 변성기도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어 반에 배전반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전기 및 계기 그리고 제어 및 조작회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장은 이제 어떤 식의 문셀남바 몇 번으로 해가지고 도장은 어떻게 하냐 외관검사 및 일반 시험검사는 어떤 것들이 대개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목만 여러분들이 유입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절연저항 시험이든지 내 전압 시험도 마찬가지 내용을 갖고 나머지 이것을 포장해서 운반할 때 어떤 내용으로다가 포장해서 운반하느냐는 것까지 우리가 항목 내용만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는 전자배전반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전자배전반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배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항목을 우리가 보고 전자배전반으로 들어가보면 전자배전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자배전반의 자료는 LG산전에서 제가 제공을 받아가지고 LG산전의 교재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디지털 보호 계전기의 계류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디지털 보호 계전기라는 것은 우리가 DSP 쪽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했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계전기에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럼 보호 계전기의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우리가 사고 난 지점을 제고를 시키고 사고 지점을 국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 계전기의 어떤 센싱을 기능을 확보해서 차단기로 트리프 소스를 줘서 일단 고장 구간을 제껴주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전기는 보호 계전기와 보조 계전기로 볼 수 있고 이 내용의 보호 계전기의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최근에 나오는 것이 디지털형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형에서는 정지형과 반도체 트랜시스터를 이용한 정지형과 기계형이 있는데 지금 정지형은 거의 쓰지 않고요 기계형에서 대개 유도형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OCR의 대부분이 유도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디지털형으로 점차 바꿔가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은 우리가 얘기한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에 대한 전압과 전류 신호를 전류의 치를 디지털로 바꿔서 보냄으로 해서 트립 소스를 공급한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데이터를 아키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으로 굉장히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형 계전기를 적용시킨 것이 전자배전반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에서 검침을 다 할 수도 있고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의 굴지 메이카의 전자공장을 갔었는데 중국의 공장을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위성통신을 통해 가지고 중국 공장 돌아가는 볼테이지모다와 메다와 암메다를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자배전반에 디지털 계전기를 통하지 않으면 또 디지털을 DSP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른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에 따라서 계전기를 분리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조를 하고요 그래서 보호계전기에서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래형에서는 가동철심형에서 프렌저형과 흰지형이 있고 유도형에서는 유도원판형, 유도원통형, 유도원환형 이렇게 될 수 있고 가동코일형은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그래도 재래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썼던 그런 방식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지형은 우리가 프렌시탈이라든지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 지금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디지털형이 최근에 고급 수면 설비는 거의 디지털형으로 빠르게 가고 이것이 오동작이 없고 가격이 약간 비싼 면이 있지만 일단은 통신지술이 발살됨에서 이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웹에다 연결을 한다든지 인터넷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각광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을 비교해서 보면 이게 시험 문제도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답을 쓸 때는 이거를 비교를 해서 써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신뢰성이 이게 계전기 쪽은요 이 신뢰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경제성보다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이 가장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에 되냐면 나중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의 축척이 가능하죠 자료의 축척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디지털 계정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자배전반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웹이라든지 웹을 통해 가지고 집에서 대전의 공장의 설비의 왓라인 상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보수이 되든지 공용 서버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인터넷으로다가 자유 데이터도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돼 있어요 장치가 축소돼 면적이 축소돼요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면 공사비의 감소를 얘기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뭘 갖고 오냐면 인건비의 축소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시대적인 요구와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디지털형은 아날로그도 전송을 시킬 수 있고요 리레이로 그 아날로그형을 아날로그 7을 갖다가 디지털형으로 바꿔 가지고 다시 아날로그로 보내는 여기는 DA 컨버터가 또 하나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D-더신의 양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이컴홈으로 계산하여 크게 위상을 판단하여 동작하는데 아주 자동점검이고 무보수죠 그래서 아날로그형과 디지털형을 아주 비교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걸 완벽하게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DSP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DSP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는 DSP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해해 전자배전반을 할 때는 DSP에 대한 이론을 모르면 전자배전반은 껍데기만 아는 거고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DSP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옆에 디지털 쪽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핵심을 여러분들이 접근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보호개정기가 지금까지 변하는 추세는 어떤 개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디지털 보호개정기가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를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경제성 및 신뢰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래식 보호개정기를 기능을 충족시키는 이런 보완을 하는 부분들을 가다가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어떤 그 가치가 그 펑션과 코스트라고 그러면 코스트는 만약에 10이라는 것이 올라갔는데 10이라는 것이 올라갔는데 펑션이 100이라는 것이 올라갔다면 이 가치는 올라간 거 아닙니까? 10배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배전반이 약간 비싸지만 이 기능면에서 그 다음에 이 경제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100이라는 충족 효과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보호개정기의 장점은 지금 고성능, 고기능화, 소형화, 신뢰화, 융통성, 표준화 경제성, 장래성의 플렉실빌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도의 보호기능, 보호능력을 실현할 수 있고요 장치를 축소화시킬 수 있고 장치의 고신뢰화, 그 다음에 표준화가 가능하다 지금 장치의 축소화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전자배전반 해가지고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굉장히 그 장점을 내세우는 게 면적을 옛날에 5분의 1로 줄이세요 3분의 1로 줄이세요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변전실에 배열되어 있는 모든 큐비커를 심지어는 반, 3분의 1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은 디지털 보호기능기 기본 구성은 입력 변환부가 있고 입력부가 있고 중앙처리부가 있다 그리고 정정부, 출력부, 표시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제가 DSP에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즉, 입력부에서 아날로우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필터를 거치죠 필터를 거치는 것은 로우피어스 필터이든지 어라이딩 필터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대역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샘플링 앤 홀드를 해서 일단 코딩화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신호면 이거를 이렇게 샘플링 앤 홀드하고 이거를 이런 신호를 끊죠 끊어가지고 이걸 완, 제로, 완, 완, 제로, 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완, 제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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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이런 식으로 되니까 1번 신호는 완, 제로, 완, 1, 1과 0의 숫자 배열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2번 신호는 이거 숫자 배열만 달라지는 거죠 이걸 팔 밑으로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호를 갖다가 8개의 숫자 배열로 1과 0의 숫자 배열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로 바꿔서 데이터를 아키지션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끄집어 내 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I5로 해가지고 입력부로 해서 출력부로 해서 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이제 보면 어느 전자배전반이나 똑같은 이 형식의 똑같은 형식을 정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배전반은 우리가 일반 유도형은 앞에 보면 뭐 여기 볼트 메다, 앞 메다 많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드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유도형 개전기가 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자배전반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변환기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으면 되니까 이 크기를 갖다가 상당히 줄여줄 수 있고 앞에가 상당히 많은 장치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 부분을 컴퓨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장치를 갖다가 온오프이든지 모든 모니터링 시스템이든 이런 부분들을 원격 제어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성이 설비의 간소화와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겠다 계속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고급 인력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용이해야 되고 이것이 스탠다드화 돼가지고 표준화된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표시 기능이 가능해야 된다 기능이 가능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업체를 가니까 업체 헤드 사무실에서 전국에 나가 있는 배전반을 다 모니터링해가지고 즉시 즉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전력 패턴을 다 분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대적인 욕구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통신이 가능하죠 이것이 웹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아본다든지 전송하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웹을 이용하는 컨트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아는 거지만 외부인이 내 설비를 침투를 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 쪽에서 전혀 의사가 반하는 상황에서 우리 자료가 어떻게 하면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차단기가 우리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온오프 차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으로 대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진단 기능이든지 신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양한 부호 기능과 고장 분석이 아주 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직중 개량, 디지털 전력 보호 감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0개 빌딩을 1개 개수해서 모든 모뎀을 설치해야 되든지 요새는 모뎀 명체가 아닌 인터넷이 다 들어와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일반 수용가서부터 모든 공장 설치까지 다 깔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료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고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CR이라든지 OCR, OVR, UVR 이런 부분들이 동작한 부분에 그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작 전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지금 전자배전반과 유도형 배전반을 기본 구성 외형이 간소화되죠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표시 기능, 계기의 정밀도, 아나운서 에이팅 기능 그러니까 경보 기능이죠 CTPT의 변경 문제 그 아날로그 트렌드 유식 문제 그리고 차단기의 원방 조작 및 감시와 시스템 설계 여기는 특정 업체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 문제, 데이터 통신과 가능하냐 그 다음에 플렉시빌리티, 경제성, 호환성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전자배전반과 유도 배전반을 유도형 배전반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전자배전반은 경제성과 시대적인 패턴이 딱 맞아떨어지는 DSP를 근거로 한 배전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자배전반을 유도형 배전반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가 이렇게 함축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DSP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DSP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함축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듣기 전에 DSP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다시 듣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